근데 기존의 노래보다 은광이가 춤이 훨씬 많이, 분량이 늘었네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게 실제로 송재 파트 좀 많이 하라고. 송재 파트가 많아요. 원래 누구 파트였는데 송재 파트로 넘어갔습니까? 그 일단 애들이 처음에 도입부가 저였고요. 근데 송재로 바뀌었고요. 은광이가 다 날라갔군요. 네, 날라. 은광이가 거의. 1절에, 1절 벌스. 애기도 청사병이었는데. 송재로 바뀌었고. 아까 선생님께서 굉장히 현명한 서태가. 근데 두루! 그게 원래는, 그게 원래는 제가 앞에 1절 벌스를 불렀는데. 선생님이 이제 작곡가 형한테 따로 전화가 안 돼. 그냥 앞에 송재 집어넣어. 왜냐면 두루건이에요. 지금 되고 있을 때, 그때 송재를 전면로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느낀 게, 래퍼가 마음 편하구나. 래퍼가 안 편하시지. 갖다 정해서 있으니까. 자기 분량이 있어요, 래퍼는.